자 19번 직독직해부터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연설로부터. 연설문 보다가 이제 올려봤다 이거겠죠? 처음으로 말입니다. 모 이후에 그녀가 말하는 걸 시작한 이후에 그녀가 감히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그 말에서요. 그 페이지에 있는 말에서 그녀가 마칠 때까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그걸 잃어버릴까봐 하는 두려움 실제로 그녀는 희망을 했던 거죠. 두 가지 단순한 것들이요. 첫째는 이제 읽지 않는 겁니다. 능력을요. 읽을 수 있는 능력. 말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끝까지 그걸 해내는 겁니다. 뭐 없이? 그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거 없이 말이죠. 이제 그 전체 강연장이 다 일어나 있었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가 희망했던 거 그 이상이었어요. 밝게 미소 지으며 그녀가 바라봤죠. 그 친숙한 얼굴들을 봤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앞쪽 줄에 있는. 이 탐이요. 막 박수를 쳤고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래 보였어요. 그가 간신히 스스로를 막 억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는 거요. 막 끌어안고 그리고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끌어안는 거. 역시. 한마디로 당장 끌어안고 싶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흐름이야. 당연히 이제 긴장. 오지게 타다가. 뭐 그런 거고. 바로 보겠습니다. 그럼. 업법 분석. 자 업법 분석 보겠습니다. 앨리스는 올려다봤다. 그렇죠. 어디로부터. 그녀의 연설로부터. 이게 이제 연설인데. 여기서 이제 연설문이겠죠. 아마 딱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연설문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연설문을 이렇게 보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사람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연설 쭉 하다가. 이렇게 딱 올려다본 거예요. 어? 하고 처음으로 올려다본 겁니다. 응? 처음으로. 응? 뭐 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녀가 말을 한 이후에. 말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올려다봤어요. 그녀는.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there. 이러면요. 감히 모모하다. 응. 감히 모모하다. 조동사와 본동사가 모두 가능하고. 본동사로 쓸 적에는. 니들랑 똑같이 투부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감히 깰 수가 없었어. 일본이죠. 그녀의 눈에 접촉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 단어와. 응? 그 눈 접촉을 뗄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여기 이제. 있는 단어들 있죠? 그것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디에 있던 단어들? 페이지에 있던 단어들. 응? 뭐 할 때까지. 그녀가 다 마칠 때까지 말입니다. 못땜씨. 두려움땜씨. 응? 어떤 두려움? 잃어버리는 것의 두려움. 그녀의 장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이제 혹시나 놓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논을 못됐다. 이겁니다. 실제. 실제로. 그녀는요. 희망을 했던 겁니다. 뭘 희망했죠? 응. 바로 두 가지. 아주 단순한 것을 희망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잃어버리지 않기. 이겁니다. 응. 바로 능력을 잃지 않기. 뭐 할 능력. 말하는 동안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둘째. 그것을 끝까지 해내기. 이렇게 돼 있네요. 두 번째로 왔습니다. 물론 다이아 1이죠. 얘도. 얘도 1이지만. 뭐 없이? 만드는 거 없이. 참고로 지금 맥풀업 모시게 하면. 누구를 좀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거 없이 말입니다. 이제 전체에. 이게 원래 무도회장인데. 보통은 이런 그림 상상하거든. 그림 소환해오겠습니다. 무도회장 그림. 자. 그림 두 장을 한번 소환해봤습니다. 이런 분위기 보통 많이 떠올리거든요. 벌룸 하면은요. 이제 무도회장 해가지고. 근데. 왜. 학교에서 뭐. 요정도 되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이런 데 서가지고. 이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여기서 이제. 와. 여기 의자. 의자 이렇게 깔아놓고. 요정도 되는 공간을. 한마디로 이제 강당. 강당 정도가 되겠죠. 요정도 되는 공간을. 아이고. 이 과정이 다 나오네. 붙이는 과정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체 이 무도회장이 아니라 보다. 강당입니다. 강당. 전체 강당은 다 일어나 있었죠. 뭐하면서. 박수치면서. 그거는 그 이상이었던 겁니다. 뭐 이상이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거.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 이상이었어요. 밝게 미소지음이요. 6번이죠. 당연히. 그녀는 바라봤습니다. 친숙한 얼굴들을요. 어디 있는. 앞쪽 줄에 있는. 아니면 앞쪽 줄에서 봤다 하면. 여기를 이렇게 꾸며준다고 하면. 3으로 이렇게 인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탐은 박수쳤고요. 그리고 환호했어요. 그리고요. 마치 그래 보였어요. 마치 모인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가. 겨우겨우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간신히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킵 누구누구. 그럼 ING죠. 그가 달려가는 거를 겨우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하기 위해서. 끌어안고. 그리고 또 그녀를 또 축하해주기 위해 달려가는 거. 이거를 겨우겨우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도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를 끌어안는 것을. 한마디로. 빨리 끌어안고 싶었다. 이겁니다. 자. 초조하다가 기쁜 거죠. 그 다음. 당황했다가 겁먹었다. 아니고요. 기분 좋게 놀랐다가. 짜증이 났다. 아니고요. 희망찼다가 실망했다. 아닙니다. 화났다가 고마워졌다. 뭡니까. 이건.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